팬미팅에서 못해본거, 이거 한번 이뤄보고 싶다 이런거 있어요? 저는 지금 팬분들이 더워하셔서 부채질을 해드리고 싶은데 심쿵! 그럼 은하씨 부채질 한번 가시죠 녹화 끝날 때까지 옆에서 다들 정말 시원한 척을 해주시는게 부채질 너무 귀엽다 오! 귀가 최고다 오! 다들 벌벌 떠지네 귀여워 저 저만도 온 줄 알았어요 저만도 온 줄 알았는데 너무 귀엽다 버디분들을 생각해주시는 마음이 엄청납니다 아이고 저희 팬분들께서 지금 사실 이렇게 있는 저희도 너무 후덥지긴 한데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봐주시고 계세요 저도요 네 진짜 저희 하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추워 추워 아유 귀여워 죽겠어 오 예린씨가 끼가 엄청 많으시네요 아 우리 에어컨 2주 에어컨 출동 띠리 저거 히터 아니었어요 히터 오늘은 에어컨이에요 다행팀 청룡 멀지마